공대 때 물론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명나라 청대 유명한 그런 학자들의 그런 어떤 시라든가 뭐라든가 해가지고 서울에 선비들이 앉아서 추사 선생이 초의선사가 그 선비대회 이렇게 들어서면 선비들은 거의 입을 열지 못하고 추사 옆에 모시고 초의선사 이 얘기만 그저 감탄사만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제가 초계 근리로 가기 전에 29살 때 권양 다솔사를 갔는데 그 효당 선생이 일본에서 다문화를 배워가지고 와서 초의선사 문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어른이 그 당시에 나한테 써준 뒤에 글구절이 있어요 내가 29살 때인데 한 사날 시를 제가 많이 외우다 보니까 그 어른하고 저하고 호기가 통해서 한 사흘 밤샘이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른 이런 글씨를 써주는데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는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뭐 이렇게 했는데 3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맛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입에 넣어져도 못 먹지 않습니까 마음 공부도 비어있는 맛을 알아야 되고 보살이 보시를 하고 실천을 해도 남을 위해 주는 쪽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맛을 내가 욕심을 해가지고 그 괴롭고 또 고달프고 그런 어떤 것을 남을 위해서 실천하고 보살도를 실천해가지고 도와줬을 때 물론 그것은 금관경에 비어있는 마음의 진리가 깨달아져가지고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텅 비어있는 이 바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남을 도와주고 이해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관경의 진리를 통해가지고 내 몸도 비어버리고 밖에 있는 모습도 다 비어버렸을 적에는 남을 위해 주고 보살들을 실천한다는 것이 바로 그 자기 자체에야 돼요 어제 며칠 전에 20대가 여자를 6명이나 난도지르고 죽였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높이 벼슬하고 참 좋은 학교 나오고 뭐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이 어렵게 일거나 드는 회사 같은 걸 그냥 뭐 어떻게 하려고 하루아침에 마음을 냉큼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직접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 욕심이 하루에도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고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을 하루아침에 망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욕심가짐이 법을 피하고 교묘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요즘에 애들이 부모의 효도 모르고 또 어떤 그런 내면으로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인위의 뿌리의식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돈하고 또 모양다리 얼굴만 잘생기고 키만 멀쩡하면 그냥 얼굴 어디 내밀으면 그냥 뭐로 해가지고 막 돈 벌고 뭐하고 뭐 이런 정신이 혼란이 오고 뭐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해도 뭐 인생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국가관이 뭔지 생명에 청정한 모습이 뭔지 뭐 하는 것을 그것들이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또 죽였다고 해가지고 또 그러면 또 타행으로 또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에 정치하는 사람 지성인들 스님들이 책임지어야 될 것들인데 교도소 갔다 오면 교도소라는 거지 바로 잡을 교차 가리킬 교차인데 거기만 갔다 오면 또 이제 별자리 하나 붙어가지고 더 악랄하네 우리나라 응? 더 악랄해 근데 이 지를 시은 초이 스님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고구차를 비벼놓고 그 차를 자기만 혼자 잡을 수가 없어서 기산이라는 스님한테 붙였는데 그 기산이라는 스님이 이사다 하고 기산 스님이 차 잘 받았다라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사다 하고 장구로 견징이라 긴 식구로서 춤을 하거늘 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임을 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 좋은 시를 받는 주인공이 됐다 그런 소리입니다 견자는 별 큰 뜻이 없고 주건을 초이 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차원 저렇게 아까 찍어놓은 그 운자 치구 운자 높은 운자니까 그 운자를 따가지고 그 운자를 따가지고 차원 차원을 그 운자로 따서 시를 지은 거예요 차원을 하고 봉화 받들어 화답을 하고 겸중 쌍수도인이라 겸에서 이 시를 기산 스님한테만 붙인 것이 아니라 쌍수라고 하는 것은 추사 선생이 불교에 귀해가지고 정과 해 화정을 쌍으로 땅는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호를 추사가 만든 겁니다 쌍수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금강경 공부하면서 정과 해를 땅는다는 그런 공부의 어떤 자기 자신의 질책의 그런 의미를 두고 자기 이름을 쌍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겸에서 쌍수 도인에게 또 이 시를 붙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사 선생한테 이 시를 바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에 대한 관한 얘기인데 차를 어떻게 잘 마셔야 되느냐 음식을 어떻게 잘 마셔야 되느냐 일반 세속적인 사람은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음식을 먹고 정신이 없고 술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고 정신을 못 잊어버리는데 불교에서는 먹는 법이 다르죠 밥을 받을 때 밥을 받을 때 받아먹는다 해도 무저발경이라 그래요 밑구녕 없는 바를때에 밥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밑구녕 없는 바를때 밑구녕 없는 바를때에 어떻게 밥을 담겠습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초월적인 표현을 해요 밑구녕 없는 바를때에 밑구녕 없는 바를때에 어떻게 밥을 받아 먹느냐 밥을 먹어서 배를 채우고 트름을 하고 차를 먹고 디저치를 먹는 일반 세속적인 사람이지만 출가에서 수행하는 도인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허공과 똑같기 때문에 허공과 똑같은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영의 마음 열반의 마음 지위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를때를 받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밑구녕 없는 바를때에 밥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허공에 밑구녕이 있습니까 허공에 어디 밑구녕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진리가 어디 밑구녕이 있냐 이 말이야 없잖아요 진리가 무슨 밑구녕이 있습니까 진리의 고향을 향기 나는 쪽으로 그렇게 밥이 나고 내가 밥이어서 그렇게 상대적인 관념을 초월해서 먹는 자체 바를를 펴는 자체가 바로 밑구녕 없는 바를때라고 세속 사람들은 피리를 부르면 취적이라고 불치자 젖대적자 취적이라고 하지만 스님이 피리를 부르는 것은 무공적이라 그래 무공적 그건 무슨 의미냐 허공에 어디 군역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군역이 있습니까 속인다를 부르는 건 취적이지만 스님이 통서를 보는 건 무공적이야 그런 소리에 이해가 되겠죠 만공스님이 검은고를 터가지고 국녀들이 신도가 많았는데 만공스님이 튕기는 검은고는 줄 없는 무현 줄 없는 무현금이야 줄이 없다 이 말이야 세속 사람들은 줄로 만들어가지고 튕기지만 우리 수인인이 도인의 검은고를 튕기는 것은 많이 해도 줄이 있습니까 많이 줄이 없잖아요 세속 사람이 검은고를 튕기는 건 줄로 상대적이고 튕기는 내 입장이 있지만 산중도인이 검은고를 튕기는 것은 마음으로 튕기고 마음으로 피리를 불고 마음으로 고향을 먹기 때문에 밑군역 없는 발대 구녕 없는 피리 줄 없는 검은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이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에서는 상대적인 것을 초탈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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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허공이 어디 밑군역이 있더냐 허공이 어디 근역이 있더냐 허공이 어디 근역이 있더냐 우리 마음은 허공하고 똑같는데 마음으로 피리를 불고 마음으로 검은고를 튕기고 마음으로 고향을 하고 좀 이해가 됩니까? 정보살 좀 이해돼요? 알아듣었어요? 알아듣고 또는 구명이 바로 무경적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고 진리고 표현이 안 돼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한번 내봐야지 마음을 어떻게 내보이겠어 아무리 내보이려도 마음을 못 내보이 그러면 마음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금강경 얘기하러 포함사 왔잖아요 없는 가운데에 쏠쏠하게 가만히 느끼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런데 그 마음을 통제를 못하니까 준생은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뭐가 걸려가지고 저거 내려버리고 욕심으로 대통령이 됩니까? 욕심으로 차라리 영어하고 별별 구상을 다하고 박사 우박사 다 꺼내고 장관을 그저 몇 달에 하나씩 지워쳐도 그 사람들만 죽이두고 안 돼 우리나라 정책은 그 사람들만 죽여 아니 상대적인 개념을 보고 삶을 사는 세간 사람들이 잘하면 어디까지 잘하냐 불교에서는 통속으로 하나의 모습을 구명없는 필이 구명없는 필이 줄 없는 검은구를 탱길 줄 아는 거기 통빼기로 이해가 돼버려야 불법이 재미가 있고 금관경이 들어오고 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니까 시비가 끊어지고 귀천이 없고 많이 가져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준입 들고 적게 있으면 사람이 죽대고 그런 것 다 해탈해버려 하루에 살더라도 만 년 사는 그 마음 가지고 자식끼리로 그 마음 가지고 맨우리 다둑거리고 뭐 해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제일 주인공이고 은행장이고 다 그런 사람이 욕심 가지고 한 건 파장이 뿐이야 아무리 대통령 됐으면 잘하려고 하지 이름 날리려고 춘추 만들려고 하지 그게 수행이 안되면 그게 뒤가 안 따르거든요 여기에 맞춰놓으면 저기 부서지고 저기 맞춰놓으면 저 부서지고 답이 없는 것은 그저 양머리 뿜에 가면서 밤새도록 사람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의견이 화려하지 화려해 화려하지만 밥하에 그렇게 돼있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그런 어떤 모아가지고 만드는 어떤 논리라고 하는 것은 에 금강경을 깨닫지 못하고 하면 안된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데는 인생을 사는 데는 차맛 자체는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거니까 차가 향기가 난다 차가 단박하다 차맛이 유장하다 에 차맛이 떡들이하다 차맛이 들직지근하다 차맛도 여러 천가지 만가지입니다 에 마시는 사람 맛이 다 달라요 다른 하나지만 다른 하나지만은 보는 사람 입장에 봐서 여러가지 색깔을 보인다 깊은 사람은 달을 보고 웃지만 슬픈 사람은 달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에 천사람 만사람 달은 하나의 모습이지만 차갑게 달을 보고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야 진리는 하나이지만 부처님 말씀은 하나이지만 진리는 한도돌이지만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보면서도 천사람 만사람이 다 달리게 답이 나온다 지가 생각하는 금강경이 옳은 것 없어 지가 보는 달이 진짜 달이겠냐 이 말이야 간정에 따라서 다 진리 모습은 형형태로 나타나는데 진리는 그런 모습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진리라 한 모습 한 덩어리 주인과 개 눈과 소가 없음 그 자리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내면의 자기 마음을 알리면 만사 종래 춘소설 만가지 과거 과거 이몸까지 받은 이후로 붙어서 춘소설 봄 눈녹듯이 허무하다 이 말이야 허무해 이몸도 허무하고 금강경에서 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상인상중생은 아공이 돼야 되고 에이 내가 아는 고정관념도 공해가지고 법공이 돼야 돼가지고 아공 법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실천해가지고서 에이 무주의 보시로 무상의 불가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마음 있는 사람은 다 부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만사 종래 춘소설 만사는 종래 옛날로 붙어서 이 지구가 생긴 이유로 붙어서 다 허무한 것들이야 춘소설 그게 바탕이 돼야 돼 수지계중 자유일단 난멸을 누가 아랴 이 밥 먹고 똥 싸고 대화 나누고 청소하고 하는 이낳 가운데에 자유난 맘을 스스로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어떤 물건이 있다라는 누가 아랴 고개를 끄덕거리고 차을 마시면서 맛이 향기가 있다 뭐하다 차의 향맛에 취한 사람은 차 맛을 몰라 차 맛을 통해서 맛이 생기기 전에 자기 모습으로 비어 있는 쪽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야 차 맛을 안다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초이하고 추사의 어떤 경지에서 차를 먹는 그 분위기에 비어있는 그런 공간에 최고의 지성인의 차를 먹는 비어있는 공간에 시를 저렇게 지어 나온다 저런 분들은 똥도 좀 달겄어 똥도 수지개중 자유 일단 난나멸 추공정함 명월강을 추공정함 추공 가을하늘 정함 정함이라고 하는 건 가을하늘은 높지 않습니까 겨울하늘은 차갑고 그 여름에 여름구름들이 그렇게 희한 봉돌이가 많다가 어느 날 서풍 가을바람이 불면은 그 희한 봉돌의 여름구름은 서서히 사라지고 새털구름이 이렇게 파란 하늘에 에? 열게 이렇게 드리우지면은 하늘은 점점 높어봐있을 적에 세상 사람들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래가지고 글을 읽고 다 옛날에는 응? 자기 뿌리를 생각하는 그 가을하늘 추공 가을하늘 텅빈 가을하리 정함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맑고 청경하고 함이란 말은 맑은 것이 끝도 한도 없이 깊다는 소리입니다 에 하늘에서 우리 지구를 볼 적에 저렇게 파라지 파라지 않을까 장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늘을 볼 적에 하늘이 저렇게 구름 한 점 없이 파라듯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은 저렇게 지구도 저렇게 파랄 것인가 에이 그런 얘기를 장자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에이 사계절에 가을하늘이 맑고 깊고 높고 에이 우리 마음이 있겼던 추는 그런 어떤 에이 조용한 마음의 어떤 비어있는 공간 쪽에서 뭘 그렇게 풍요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추고 달하늘 청정한 맑고 깊은데 명월광 이요 명월광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달 얘기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을 적에 달이 비로소 비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구름 한 점 없이 청정하고 말겠을 적에 거기에서 나오는 내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다른 불교에서는 지혜를 표현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둬가지고 자식을 편벽되게 공부 잘한 놈 기화하고 공부 못한 놈 박대하고 내 자식 남의 자식 뭐 하고 뭐 그런 어떤 편벽되게 가정을 꾸려나간다 하면 토라진 놈 있고 또 방자하게 자라는 놈 있고 그렇겠지만 어머니 마음은 항상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평등하기 때문에 못난 자식이나 잘난 자식 또 많이 우는 애한테 젖을 얼른 먼저 미기지요 포채는 애한테 관세음보살도 많이 부르는 사람한테 관세음보살이 얼른 자비를 준답니다 금관경도 많이 입은 사람이 음미한 거지 금관경 몫이지 정암과 지기양 강의만 듣고 튀고 어디 또 편작 닮으려고 침공부하러 다니고 어디 학술 세미나 갔다 왔다며 키도 아주 착 닮아 하가니 방울대사로 딱 침정이로 될 것 같아 아주 화타로 해가지고 편작으로 해서 마음이 그렇게 어머니 마음이 금방경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탕 비어있고 그 탕 비어있는 밤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돼서 챙겨주는 그 마음이 바로 명월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질랑해도 자꾸 차별이 생긴 것은 없리로 있어요 자격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추공정한 명월강이야 그 금강경 그 금강경 모습이야 아공 법공 구공 원해가지고 진짜 창으로 비워버렸을 적에 비워버렸을 적에 전체 모습이 다 내 모습이고 내꺼라 이 말이야 금정산 범어사 뭐라고 주질을 해요 등 앉아있으면 금정산이 내꺼데 아 인왕산 청와대 뭐라고 와서 앉으려고 그래 생각하면 인왕산 청와대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 앉아있는데 세상의 물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고 해서 집착만 떠나면 그렇게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화려하게 살 수가 있는데 과거 전생부터 익힌 업이 집요하게 익힌 업이 그쪽으로 익혀지다 보니까 놀려고 놀려고 변별 발보증을 쪄도 안나진다 이 말이야 왜 웃어요 보살님 내가 무슨 거짓말이야 이거 천말이지 정보단 공부 많이 해야 돼 공부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봐 강의를 한번 해봐 안국선에서 법문에 두고만 다른 사람들은 다 적어가지고 가서 법문하는가 봐 아니 어떻게 안 적고 눈을 감고 앉아서 저렇게 달달 애우냐고 정말 누가 안 보고 했느냐고 그런 소리도 하더라니까 저들은 뭐를 갖다 적어놓고 보고 하니까 장 그런 줄 아는가 봐 나는 자동 빼야라고 어렸을 때 해놓으니까 미천이 많아가지고 무궁무진해 뭐 봐서 도서관에 빼가지고 뭐하고 그러질 안해 정보사도 안해 정보사를 아는 길에 내가 했지 뭐 거기서 식평도로 사니까 사고 밀어넣으면 또 바꿔서 해야지 부암사고 그쪽은 나는 옵션이 걸렸어 청아 난장 비교거리라 그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에 그 밝은 달 그 청정하고 그 조화스러운 그 모습 난장 어떤 물건이라도 가져서 그 맑고 청정하고 그 고결한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가을 하늘에 깊은 청정한 모습 그게 밤에 보름달이 떠오른데 이상 무슨 물건으로 비교를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에?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두 개 다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에? 에? 달도 보고 느끼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밤하늘도 보고 에? 우리 마음은 그걸 느끼고 수용하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 경전이고 그것이 자기 모습이에요 추공정한 명월강이 자기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 자기 모습 수상 수상 연령 수의요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보다 잘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30 이상 80 종호니까 수상 연령이란 말은 탐진체에 찌들려가지고 아주 못난 모습을 연령이라고 합니다 진리에는 잘난 부처님이나 못난 하자는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상 연령 수의요 특수한 인물 못난 인물을 있는 인물을 이 진리 속에서 누가 못났다 잘났다라고 그 진리의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 이 자리를 누구는 못난 마음이고 누구는 잘난 마음이라고 누가 기정지어주고 누가 얘기했냐 부처님은 49년 동안 이 마음 얘기를 그렇게 중생금기 따라서 했지만 그 마음 하나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죄송하니까 한 말도 안 했다고 꼬리를 감춰버렸습니다 부처님 그 진리는 말에 의해가지고 표현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인데 중생으로 알고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비슷한 형형사를 이렇게 마음이 이런 것이다 착한 것이 이런 것이다 비에 있는 공간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말로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끌어갈지언정 그 마음 자체를 통째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자기 느낌을 중생에게 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상연령 수시이요 잘난 얼굴 못난 얼굴 그 마음자리를 누가 잘났다 못났다 누가 규정지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규정지느냐 이 말이야 그 못난 육조수님이 뗄남꾼 일자무식도 무식군도 아버지는 일찍 여이고 어머니 편모 밑에 자라다가 똥꾼에게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똥꾼에게 찢어지게 나는 건 똥꾼에게 힘줄이 걸려가지고 안 찢어졌다 흥무 소주 이생기심이라 탁바라는 스님이 텅 비어있는 그 마음속에서 참마음이 우러난다 그 마음속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음무소 이생기심 그 한마디에 딱 맺힌 거야 그래서 자기 깨달은 오도성이 불성이한 청정이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항상 맑고 청정하고 추공정한 명할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도 안받고 행자인 떼람꾼 신세인데 울록 오도성이 바로 줘버리잖아 바로 거기 행자가 뭐 잘나고 구참납자고 뭐 조실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청아만 안그래 그래 얼른 줘버린 거야 이거 얼른 줘버려 얼른 줘버려 발휘하고 위반하고 법을 전해 수상연령 수위요 그 진리 자체를 누가 잘나고 뭐 너 평안해야 달은 진정 가만히 있는데 보는 사람 감정에 따라서 별변 소리를 다 하는 것 똑같지만 달의 진정한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추공정한 명할강이 진정한 모습이에요 당대 최고 지성인들이 차를 주면서 이 얘기하는 소리예요 저런 소리 좀 나한테 들어본 우리 차 문화도 좀 부함서 좀 달라져야 돼 단분차도 좀 가져오고 계속 총장 성님만 특별 대우해가지고 보이차로 계속 죽이지 말고 진명가오 총원절이라 진명가오 총원절이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불성이 항청정한 그 마음짜리는 진짜배기 이름, 가짜배기 이름, 기딘 소리 가지고는 말이 통하지도 않아요 총이 다 원래 끊어졌어요 저런 걸 우리가 자부귀에 앉아서 아침 저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금강경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날 일과가 신명이 나 신명이 난다니까 자연스럽고 저절로 신바람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짜에는 빛도 소리도 없는데 저런 좋은 구절을 들으면 괜히 콧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풍류가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는 그 진리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풍류가 없는데 야풍이라 풍류가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갖추고 있는 내 끼라 진명가 오총원절이라 심의상동 나가정연이 처음부터 비로소 서로